중국어 해요. 저한테 중국어 해줘요. 네. 스피크 차이니스. 진짜?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서 가요? 타일랜드. 너는 타일랜드? 네. 안녕하세요. 태국 친구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랜드에서 가고 싶어요. 어디서 가요? 아, 너는 파티에 가요? 네. 아, 이 파티에 가요. 아, 이 파티에 가요. 어디서 가요? 어디서 가요? 네. 아, 여기 가요. 아, 근데 태국에서 온 친구인데... 뭐예요? 민트. 어? 민트. 민트? 네. 민트. 이름이 민트야.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가요? 네, 첫번째. 아, 첫번째? 네. 여기 여기 친구가 있어요? 아, 네. 어머 어머 오, 우리 친구도ène 있어? 네. 어떻게 만나 searching? 당신은 미국에 가 refusalized? 아, 네. het me friend, 제가 만듭 is in Thailand. 아, 오늘... 아니Go on... 해야 drivers 100iseries. 아, 다들 시간 못 soirinta. 네. 왜 그럼 organ이스러우? 완전 meglio 것 같아요. бой estre analogy. 아니요. 아니요. McG 젠틀맨 젠틀맨? 아, 젠틀맨? 네 자, 이게 첫 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네 한국 남자친구가 있었었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곳을 찾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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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요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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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민트 아, 이 친구 이름 민트래 저 친구들 형들 맞아? 근데 저는 트젠분들이 성격이 좋아 트젠분들이 성격도 좋고 인터뷰하면 잘 받아줘요 아, 잠깐만 쏠파가 사람이네 쏠파가 사람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여기 지그재그도 사람 장난 아니야 아, 둘이 붙었네 아, 이 둘이 붙었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셉 뭐예요? 오늘요? 오늘 복장 컨셉 뭡니까? 개복장 이거 끌고 집까지 가도 돼요? 아니요 제가 패배시켜주는 거예요? 네? 갈게요 아, 이 친구 너무 매력적인데? 남친구 있어요? 없죠 남친구 없어요? 왜 없어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달까? 아, 연애에 관심이 없다 그럼 뭐 그냥 썸? 네 썸은 있어요? 네 아, 썸은 있고? 썸은 한 번에 한 명만 타요? 아니면 여러 명 같이 타요? 한 3명? 아, 3명? 아, 맞네 너무 많네 근데 제가 이거 목줄 끌고 집에 가도 돼요? 저 퇴근시켜주시면 갈게요 그럼 오늘 못 나오는데? 네 5. 3. 대사 아 농담이고,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아 다음에 시간되면 제가 술 한잔 살게요 술 한잔 사고, 저처럼 썸 타요 어 쿨한데?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한국분이에요? Yes, Korea 아, 항분이에요? 아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미인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대룡남이라고 합니다 아, 네 유튜버도 하고 아프리카 TV도 하는데 지금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인사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곧 집에 가야 돼가지고 아, 많이 드셨구나 네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하, 안 먹었으면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아깝네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그럼 인사만 한 번 해요, 인사만 얼굴이 너무 예뻐서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2시 돼요? 아, 벌써 2시에요? 제가 통금이 1시에요 통금이 1시에요? 네 그 통금을 누가 관리해요? 아빠? 어, 네, 아버님이 그럼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요 대룡남 만나가지고 좀 늦었다 대룡남 만나가지고 좀 늦었어요, 아빠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아빠 나 알 수도 있어요, 진짜 아, 그래야겠다 나중에 아빠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집에 조심 들어가시고 남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좋다 괜찮다 어? 다음에 또 봬요 너무 귀여워, 그죠? 봐봐, 다들 너무 귀엽대요 하하 이름이 뭐예요? 저, 한나에요 한나? 네 한나, 키가 몇이에요? 156? 네 156, 비율이 너무 좋다 아, 감사 아이고, 저 어른 세상에다 감사합니다 아,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요 어 고생하세요 진짜 저 기억나면 저한테 BM 한 개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 누구라고요? 저 대룡남 대룡남,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요 아, 저런, 저 고양이상이라고 하나? 나 저런 고양이상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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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람들이에요? 차이나이에요 아, 중국 사람이에요? 오, 중국 미녀분들이네 중국 사람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진짜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중국 어디 사람이에요? 사천이에요 사천? 아, 다 사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윙난 윙난 알아요? 윙난 알아요? 네 사천 근처에요 사천 근처에요? 사천은 알아요? 네 윙난은 몰라 우한 알아요? 네? 우베이 우한은 알지 아 우한 알아요 우한은 고마워요 우한은 유명하지 아 좋아요 사천은 유명한 사천은 유명한 어, 사천은 유명하고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사람이에요? 베이징사람이에요? 베이징 알죠 베이징나라에요 진짜요? 네 아, 나 중국어 공부하고싶은데 아 하고싶어요? 네, 중국어 공부하고싶어요 중국어 어디에요? 아, 중국어 공부하고싶어요 아, 진짜요? 아, 한번 말해요 중국어 가르쳐줘요 아, 니하우는 알죠 니하우는 알죠 니하우는 알죠 니하우는 알죠 니하우는 알죠 아, 아, 그거 알아요 알아요 니하우는 슈아이 니하우는 표랭 니하우는 표랭 아, 또 뭐있지? 아, 근데 저 진짜 중국 사람처럼 중국어 하고싶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파이팅 한번 도와줘요 주먹, 주먹 같이 모아봐요 네 네 여러분들이 중국어 스키를 제가 훔칠 거예요 네 주먹 모아봐요, 같이 다같이 여러분들이 중국어 스키를 훔쳤어요 네 네 갑자기 중국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어 해요 저한테 중국어 해줘요 네 스피크 차이니스, 스피크 차이니스 진짜요? 니하우 우리 이국어 hiugi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입니다 zerяет 우리 이것이 중국어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하죠? 우리 중국어는이 중국어ени지요? 우리 지금 한국어 영향을 만나봐요 우리 친구들이 längre 했기 우리에는 우리는 한참을 만나봤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 crossing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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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말 좋아해 아니, 한국인 진짜? 저는 백이시다. 너는 정말 웃기 때문에 정말 웃기고 너무 웃기고 그런데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러분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내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지? 내가 선택을 선택한다고, 너가? 내가 선택한다는지?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난 지금 와라카시냐 안녕, 안녕, 안녕 아, 오랜만에 중국어 스틸 받은 괜찮았다 저기요? 아,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from? B1 B1, you're going to clubbing? You're alone? No, I came alone Why? Because I came alone 아, really? Where are you from? China Are you from China? 아, 중국에서 오신 분이네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I'm a, I'm a YouTuber I'm not weird people, okay? 오, 잠깐만, 중국군인데 Oh, yeah, it's live streaming Oh, you come here alone? Yeah, just arrived Just arrived? Today? Yeah, tonight Tonight 오늘 도착했대 You're from which city? Hangzhou Hangzhou, Hangzhou에서 오신 분이네 Wow, I've been to China Yeah Well I've been to Beijing And Shanghai Hangzhou is quite close to Shanghai Why you look so beautiful? Thank you Oh, yeah 너무 미인인데 What's your name? Ni Ni Yes, my first name 아, 이름이 Ni예요, Ni How old are you? Can I ask you? 26 26 26 26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n auditor Auditor Auditor? Yeah Auditor이 뭐지? Kind of related with accounting What? Accounting Accounting 아, 세무 쪽인가? 아, 그렇구나 So you can speak Chinese, right? No, of course I want to learn Chinese, you know? I want to learn Chinese, you know? Can you be my Chinese teacher? Can you be my Chinese teacher? Do you pay? Of course, of course I have to Could you give me your hand? Uh, like this Uh, like this Uh, stay, stay I'm gonna copy your Chinese skills From your brain One, two, three, four Okay, speak Chinese to me, come on What do you want to hear? What do you want to hear? What the fuck? What the fuck? Your Chinese status, I was just coming to my class So you're who is your Chinese? I'm Korean I'm Korean I'm Korean You're Korean You're Korean You're Korean You're Korean I'm not ready I'm not ready No, I'm not ready No,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a Korean I'm a Korean I'm a Korean I've been in Beijing Oh, I'm really wanted to go So I'm gonna try a jok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bye, bye Bye This fashion I don't have to interview You have to go I'm not ready I'm Korean 한국사람이예요? 아 그래요? 잠깐 좀 찍어도 될까요? 왜냐면 패션이 코스프레 한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찍을 수가 없는데 저는 대륙남이라고 합니다 유튜버고 아프리카TV 비제이예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안 다가올 수가 없었다 근데 뭐 하세요? 그냥 순심해서 나와서 한바퀴 보는 거였어요 아 그냥 코스프레 하고? 네 아 지금 이쪽인가요? 그냥 학생? 학생이에요? 네 아 코스프레이는 취미? 네 와 근데 이건 뭘 코스프레이 한거예요? 어.. 시즈쿠라고 캐릭터 있는데 그 캐릭터를 코드 한거예요 무슨 캐릭터요? 어 시즈쿠라고 캐릭터 있어요 시즈쿠요? 네 아 그건 무슨 캐릭터지? 어 다들 귀엽대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시즈쿠 근데 오늘 뭐 행사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 그냥 하고 이렇게 새로 코스프레 구해가지고요 또 입고 나오려고 한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취미로 나온거여서 자기 재미로? 아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산 찍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도찰은 가끔씩 있긴 한데 아 도찰이요? 네 저희 행사 저희 쪽에서는 그거 허락없이 찍는거는 도찰이라고 해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니까 어 투샷같은거는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네 근데 뭐 도찰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가능하죠 아 그쵸 아 저는 허락받았습니다 네네 아 저는 허락받았어요 아 여러분들 허락받고 찍는겁니다 야 근데 진짜 어우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한살 스물한살이요? 네 남친구 있어요? 아 약간 너무 사툭이 얘기인거 같은데 뭐라구요? 너무 사툭이 얘기인거 같은데 그냥 건너뛰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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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뭐 뭐 뭐 노크멘트해도 괜찮아요 네 혹시 이렇게 코스플레이하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활동하는 무대가 있을거 아니에요? 네 보통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해요? 어 킨텍스? 일단 킨텍스 그쪽에서 많이 행사가 하구요 다음 뭐 어 서울 코믹홀드라고 있는데 네 그거 앱이 있거든요 네 앱이나 트위터에서 그쪽을 로그인 아 팔로우하시고 다음 그쪽에 행사랑 다 나와있어요 아 그럼 거기 팔로우하면 이제 행사 이런거 어디서 뭐합니다 이거 떠요? 네 네 그럼 이제 코스플레이어들이 이제 코스플레이하고 거기 이제 다 모이는거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네 그쪽에 가서 할인실이나 화장실 같은데 이용해서 그 코스플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좀 약간 부끄러운 친구들은 그 현장가서 이렇게 갈아입고 네 아 본인은 그러면 이제 그냥 입고 가나요? 아니면 아 저는 그냥 입고 가는 편이에요 어 저는 혼자 가는거가 아니라 지인이랑 챙겨서 가는거여서 아 여러명이? 네 아 두세명? 아 두세명이? 다 같이 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 그렇구나 지인들이어서 다 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어 애들을 또 챙기고 하면은 짐이 많다보니까 그냥 집에서 코스플레이 하는거가 저한테는 제일 편한거라서 아 아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 문화가 있다니까? 저도 이거 직접 하는건 아니지만 보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혼대 나와 보니까 어때요? 뭐 어떤 시선이 느껴지나요? 어 그냥 평상시선은 다르지 않은 느낌 왜냐면 의외로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덧설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 진짜요? 가끔씩 가다가 예쁘다 하고 칭찬도 받고 아 그렇구나 네 네 저는 한 번 행사.. 홀라구에 갔었는데 그때는 히메코랑 캐릭터를 코스플레이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덧철도 있었고 아 그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 어 그래도 이렇게 입으셨는데 포즈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한번만? 네 오 오 멋지시다 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이거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아 네 네 가능하세요 아 네 전 대륭남인TV라고 대륭남이라고 검사하면 아 네 유튜브에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며칠 뒤에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 너무 멋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와 오 근데 키도 크시다 키가 엄청 크시네요 네 오 어디 가세요? 아 친구가 클럽에 있어가지고 아 친구가 클럽에 있어가지고 네 오 그렇구나 키는 씨름 공개해도 되는데 일단 키 몇 채에요? 174요 오 키도 좋으시고 근데 몸매도 엄청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몸매 좋다는 세력 많이 듣죠? 네 가끔씩 들어요 오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네 네 왜 남자친구 문제는 왜 이렇게 사적인지 약간 약간 남자친구는 약간 처음에 뵙었을 때 물어보는가 봐 약간 너무 아 왜냐면 제가 제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없으면 제가 들이대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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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약간 당황스러운 문제네요 갑자기 아 남자가 뭐 내 스타일이면 아 제 스타일이에요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남친구 없으시면 데이트 하실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저 어때요? 아 멋져요 멋져요? 네 그래서 남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 비밀로 할게요 그럼 제가 데이트 신청하면 저랑 데이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냥 편한대로 편한대로 약간 어떻게 대답하면 속이 안 상할지 뭐라고요? 속이 안 상할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거절할지 뭐 이건가요? 약간 말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면 아니 아니 말 돌릴 필요 없어요 아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 라고 하면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어우 엄청 착하시다 그냥 뭐 그쪽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되는데 엄청 고민을 하시네 너무 착하신대 그쵸? connector onwards 두 개 두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